할렐루야! 오늘 우리 천인치유의 말씀, 자문서 18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참 사람의 영, 영은 병을 이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 100세 시대에 사는데 많은 병자들이 많습니다 급성병자들보다는 만성질환자들, 병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장수하긴 하지만 건강한 게 좀 장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 기자가 지리산 창학동이라는 데가 좀 장수촌이에요 유명한 장수마을입니다 저도 지리산 가까운 데서 제 고향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지만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리포터가 그 장수마을에 있는 할아버지들 그 건강 비결을 알고자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까 곱게 늙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곱고 건강하게 늙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거 간단하지 매일 담배 두 갑, 소주 다섯 병, 운동은 절대 안 하지 그 말을 듣고 하도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장수하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오늘 몇세 되셨어요? 그랬더니 29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물론 유머의 일종이지만 아무리 장수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생활습관에서 잘못되면 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 그리고 생리학적인 나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노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노화의 과정 그런데 왜 사람이 늙느냐 그래서 그 의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늙는 것은 그 염색체의 번식 그리고 복제하는 것이 여러 차례 계속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수명이 다 있죠 작게는 60일 또 많게는 몇 년씩 간 세포들이 있죠 신경세포는 제일 오래가죠 그런데 그 세포가 늙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염색체, 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러한 끝 마무리 부비가 있어요 마치 운동화 끈이 있으면 그 끈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면 이게 풀어져가지고 자꾸 이게 실밥이 뜯어진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염색체에 있는 모든 DNA가 풀려지지 않기 위해서 마무리의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러한 단단한 어떤 단백질 조직이 있는 거예요 복합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구두 끈이 앞에가 달아지듯이 그렇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 번 복제하고 또 복제하고 재생되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보면 더 이상 이것이 끝이 달아져가지고 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포가 그냥 노화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염색체가 복제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결과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잘 달아지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빨리 그 29살짜리 노세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저 술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급격하게 그 염색체의 끝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 번 다섯 번 이것이 복제하다 보면 더 이상은 이제 달아져서 복제가 안 되는 경우에 빨리 노세하는 것입니다 빨리 노세한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질환은 이러한 텔러미어 염색체 끝이 몇 년 사이에 다 그냥 달아져 버려서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뭐 이런 걸 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한 80세대 할아버지처럼 완전히 늙어버린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염색체를 건강하게 잘 보존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또 그 외에 약을 먹어서 또 보약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물에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그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가 하면 또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은 서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도 문제가 생겨요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 우울증에 걸리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의 자율신경을 통해서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또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해도 또 병원에 가서 잘 좋은 검진을 받고 진단을 해도 병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대개는 왜 약을 먹는데 병이 잘 안 낫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좀 불평, 불만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대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환자 자신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처방하는데 약을 제대로 복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좀 좋아지니까 하루 걸러서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한 번만 든다든지 또 잘 안 들면 하루에 그냥 네 번, 다섯 번 그렇게 들어서 아 일주일 처방했는데 말이지 3일 만에 와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 약을 좀 저녁에 한 번 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의사의 처방과 지시대로 하지 않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병이 오히려 만성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약을 임의로 그냥 중단해버려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혈압이 높아서 좀 혈압약을 이렇게 검진 후에 처방을 하면 며칠 지나면 혈압이 좋아지니까 아 이건 다 낫구나 했는데 그냥 약을 안 먹어버려요 다시 또 뭐 별로 증상이 없으니까 몰랐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또 지속적으로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오래가게 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또 시력, 눈의 막막에 출혈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시력이 또 망가지는 경우 또 신장이 망가져서 당뇨나 고혈압을 잘 조절 못하면 그게 신장이 망가져요 혈액, 혈관이 다 이게 동맥경화 생기게 되고 또 뇌출혈이 생기게 되고 심근경색이라든지 또 혈관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그 약을 끊을 수도 있고 또 약을 또 용량을 줄여서 이렇게 점점점 어느 정도 단계가 좋아지면 약을 끊으라고 권고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 필요가 있다 이거입니다 첫째는 환자 자신이 그걸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의사의 권고를 식이요법이라는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약을 먹었으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좀 잘 더디한다 이거예요 기대치가 좀 높은 거예요 과거에 자기 젊었을 때에 건강했던 것으로 회복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이 안 차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들 나이가 먹어서 관절 달아지고 말이지 뼈가 말이지 퇴항이 되면 뼈가 녹아지게 되고 또 관절을 쌀고 있는 그러한 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화가 되게 되고 연골도 달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성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매우 힘든 것이며 그러지 않게 해서 체중을 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관절에 좋은 어떤 약물을 치료하고 주사요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뇌과적인 질환이 있으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이 일생 동안 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투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 지킨 사람은 장수합니다 실제로 당뇨약도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러한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스스로 당뇨로 인해서 몸 관리를 잘하고 식이요법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다가 보니까 덩달아서 다른 모든 기관들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세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염색체 텔로미아라고 하는 그 염색체 끝부분이 잘 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건강 장수는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또 전문가인 의사의 그러한 권고와 처방을 잘 따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의 잘못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처방을 잘못하는 경우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어떤 기구를 가져다 나서 진단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진단이 잘못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의사의 교육 과정이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또 이러한 수련을 쌓는 게 의사라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술 과정에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내시경을 하다가 청공이 일어난다든지 찢긴다든지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몇만 명 중에 한두 명 꼴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잘 낫지 않는 경우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셋째로 첫째는 환자가 그 원인이 되고 둘째는 의료적인 의사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실 그 몸의 고통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몸을 검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마음의 그 고통이 기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의 문제 이러한 그 스트레스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그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잘 소화를 하느냐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을 아주 성급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혼란을 가져오느냐 우리 신경계의 혼란을 가져오는데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내 의지로 내 중추신경의 내 전두엽이나 측두엽이나 이러한 뇌의 의지로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경은 중추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가 있죠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그 말 그대로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심장박동이 너무나 막 두근거리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대개 언제입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떠한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 심장박동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지적으로 심장을 좀 콱 잡아서 그 박동을 줄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과호흡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흥분하고 분노했을 때 씩씩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과호흡증후군이 와서 숨이 더 차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면 쉴수록 더 숨이 차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숨을 쉬지 못해서 응급실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그러한 과호흡증후군 또 이런 빈맥, 심장, 이러한 두근거림 이러한 것들이 예기치 않게 습관에 폐나 심장 자체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조신경에 속하지만 스스로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그냥 정상으로 되지 않아요 뇌하수체 호르몬 또 면역체계 그리고 심장박동, 호흡기 또 침 침이 마르잖아요 여러분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게 바로 격암신경이 너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흥분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흥분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고 시스템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된다 그럴 때는 쉬 모흡을 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마음 속에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43편 5절에 보게 되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 이 다윗은 항상 자기의 혼에게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불안하여 하나니 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오히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10편 43편 5절에 있는 여러 차례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 낙심 이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다짐을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면 내 호나 내 표시 루아흐가 아닙니다 내 영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이 내 혼에게 다윗이 다윗의 영이 다윗의 혼에게 탕구하는 거예요 내 호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 하나님을 바라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내 마음에 암시를 주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는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주된 나는 바로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면 돼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문 18장 14전에 있는 그 말씀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그래서 어떠한 병이 있을지라도 내 영이 사람의 영이 내 마음의 병을 이기는 거예요 내 몸의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참 주제가 되는 거예요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상상과 공포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쓰게 됩니다 그리고 침이 마르게 돼요 또 식은땀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부작용이 나요 첫째는 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변이 그게 아주 저는 소화기 내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 가운데 이 폐변이 잘 안 돼 변비 그리고 변이 나와도 조금 나오다 말아버리고 또 가서 또 마렵고 이러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사이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뇌시경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해서 정말 몸에 기질적인 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그 스트레스 수치가 언제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잘 모르지만 밤에 잠을 잘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장질환들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항문이 막 쪼이는 증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변을 보고 싶은데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많은 경우가 물론 다는 아니세요 많은 경우가 마음이 다스려지면 마음이 화평하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면 그 문제도 금방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적인 질병의 약 80% 정도가 사실 마음에 기인한 병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의 마음의 긴장 상태를 좀 누그러뜨려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심판하고 재앙하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여러분을 처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까지도 주셨어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하게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고나게 하시지 않나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떠는 것은 사실 마귀의 역사야 마귀들이 그러한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너 이러한 죄지였잖아 그럼 너 당연히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돼 무슨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냥 아이쿠 내가 뭐 뭐 이렇게 해서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토천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 첫째 신호는 뭐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때 이유 없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것이 기쁨이 상실되버려 불안하다 이거야 뭔가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이 늘 우리의 혼과 몸을 주관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 육신의 소욕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의 육신을 섬겨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섬겼어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서 주고 목마르면 그냥 마실 물, 좋은 물 이런 것 주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마치 하나님처럼 내 몸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내 몸이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입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 내 육신의 정력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사람이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식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을 차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방법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그러한 질병도 금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끼씩 금식하다가 나중에 금식을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몸에 우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한 끼는 그냥 점심은 안 하는 걸로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염색체 텔로미아가 이렇게 잘 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면 물론 금식이 우리 영혼의 교만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가장 첫째 이유지만 그러나 둘째 가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때로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브레이크파스트 아침을 먹을 때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우리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학적인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혼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나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소역대로 살면 사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이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이라 영을 위하여 심으라 이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 이것은 뭐냐 바로 사람의 영은 그 병을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병을 능히 모한다고요 이기거니와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은 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 혼에게 내 몸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또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몸의 문제가 마음의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뇌가 말이에요 망가지게 되면 그 뭐야 치매 혈관성 치매 뭐 이런 거에서 뇌세포가 많이 망가지게 되면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혹시나 연노하신 분들 중에 갑자기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옛날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화가 그냥 미친듯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뇌에 참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많이 나와요 또 예를 들자면 갱년기 때 남자도 그렇고 여자는 더군다라고 그러죠 호르몬 부족 이제 주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호르몬인 분비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안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막 뼈관절 이런 데 혈액순이 안 돼가지고 다 아파요 그냥 그리고 꼭 죽을 것 같은 생각들이 심한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지만 막 땀이 확 확 나고 말이에요 얼굴이 막 벌겁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배변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사실은 호르몬 보충만 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치료하면 마음이 치료가 되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치료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관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누구냐 바로 내 혼입니까? 몸입니까? 내 영이라 이거예요 바로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수신서예요 그리고 또한 송신서와 같아 내 혼과 내 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마귀의 역사는 항상 거꾸로예요 거꾸로 육신을 통해서 혼을 그냥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나중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혼이 주관이 되게 되면 내 영이 쫙 그냥 막혀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됩니다 혼에 둘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곧 혼과 영을 찔러 쪼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깨어지고 내 정력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놀라운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주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 혼아 내 영혼이란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 혼아 내 표시예요 내 혼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므로 나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시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순위예요 그래서 대사님과 전서 5장 2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사님과 후서 5장 23절에 보면 너의 영과 혼과 유기 몸이 그리시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병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이 생기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정하게 되면 내 영이 자유로워지고 건강하게 돼서 내 마음을 평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고배한 것처럼 내 영이 내 마음을 연단하도록 붙들어서 그것을 평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영적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해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장 앞에서도 여러분 영화에도 봤잖아요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초대 교인들 끌어다가 막 서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서로 모였어 어떤 사람은 사자야 빨리 와서 내 창자를 끌어내고 빨리 나를 죽게 하란 말이야 내가 천국에 빨리 가게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사자밥이 되기 전에 내가 조금 졸리니까 나도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컷 푹 차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런 가는 간증도 실제로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좌우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이 이것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님과 늘 고통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체적인 정력이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의 싸움이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장악하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그 질병이 영적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영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게 육체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몸과 마음의 서로가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역량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영이 이것을 다 평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실 때에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에서 노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뜨거운 감자처럼 대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행여나 이거 혹시 너무나 무속적인 게 아닌가 귀신 얘기 자꾸 하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저질적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또 질병의 현장 속에서 가서 보게 되면 예상치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나온 그 육체의 소욕은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사단의 역사네요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 원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부추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먹게 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범죄케 하게 되면 자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고통이 가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의 노예가 되도록 강압적으로 포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흑암의 영인 귀신의 영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눌려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막연히 어떤 기도를 통해서만이 되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의사가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른 진단해야 되죠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몸의 문제인가 혼의 문제인가 아니면 영의 문제인가 그 영적인 의사 목회자는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잘 분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사는 이것이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가 하면 바른 진단이면 혈압약 또 용량이 얼마 또 얼마만큼 약을 써야 되고 또 운동과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온다 처방이 그러나 또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 이거 그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약으로 치료해 봅시다 뭐 이거 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예요 암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토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암이 하는 건 뭐예요 세 가지 아닙니까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 분화예요 그리고 침투, 인필트레이션 그리고 전이, 전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뭐예요 영적인 암인 귀신의 역사는 뭐예요 끊임없이 귀신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에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이러한 문제는 수술할 때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을 강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자가 들어와서 강한자를 묶어야 그 세간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질병은 예수님과 제자를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에게 내가 치료하는 권세를 주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쫓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사가 또한 수술을 해야 될 환자를 잘 구분하듯이 이것이 잘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지 암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수술을 못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는 보존요법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그러한 방법은 수술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무슨 칼로 메스로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항암요법 이런 것을 아주 부분적으로 아니면 방사선요법 부분적으로 또한 온열요법 이러한 열을 투과해서 방사선을 투과해서 그걸 녹여버리는 그러한 요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손쉽고 완벽한 방법은 도려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 귀신을 내 쫓아암으로 마귀에게 18년 동안 붙잡혀서 허리가 꼬부라진 아브라함의 딸을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시켰어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을 내 쫓아내므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지 않냐 이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이러한 영적인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제 있게 아주 분별력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거 귀신의 역사다 아니면 이거 무조건 다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면 낫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몸과 혼과 영의 문제를 어떻게 잘 구분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사역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좀 치유사역을 하면은 그러한 좀 의학적인 거에 전문가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유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걸 공부해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병은 완벽하게 전인적 치유가 될 수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고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뚱 병자 중에 9명은 육체만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한 명만이 전인적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섭섭했지 않습니까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 육체만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고침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그 몸과 마음의 병원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자연적인 요법을 통해서 의학적인 과학적인 요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이것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껍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약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죄 사안받을 수 있는 것은 약으로 우리가 어떤 인삼 먹어서 죄가 사안받습니까 인삼 먹는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약을 먹는다고 우리가 마귀에서 자유함을 입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구원을 얻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서적 전인치 우리의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니라? 의사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연음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의 영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구원받게 오신 것이에요 죄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병이 잘 낫지 아니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의사로 여러분 선택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영생폭락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안수함을 받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그분은 오시면 우리 로아이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